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사당 안에 바로 들어갔는데 사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. 큐라무히의 사당이라고 합니다. 균형의 힘? 뭔가 또 균형잡으라는 것 같은데 이런거 별로 안좋아요. 어허어. 둘 다 철이 아니네. 일단 여기 지금 열 수가 없는데 열어야 꺼낼텐데 좀 더 둘러볼게요. 뭔가 없어요. 어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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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머모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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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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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ine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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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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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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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